어? 뭐야? 이게 뭐 있었어? 잊네? 잠깐만 여기에 왠지 있을 거 같은 그런.. 나이스! 한 대만! 그렇지! 야 르신 좋아 움직임! 자 라인 밀게 냅둬요 이거 어차피 저는 평타 한 대씩만 때리면은 스플델 데미지 때문에 좀 더 갈기 때문에 아 시발 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갑자기 탑에서 왜 저러지 하지만 르신이! 어? 한 대만 톡! 한 대만 톡! 그렇지! 야 미는 왜 이래? 미는 싫어해야 저거? ㅈ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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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뭔데? 정글 차이? 와 씨바 대갈 통에 진짜 머리카락 안 났나 진짜 하지 마시오 오 나이스 제압 보이네 오 우리 정글 잘한다 뭐야 어니 씨발? 앞 비전? 오후 제압 보이네 첫끼들 경제가 집사는 왜 이렇게 타하고 단호한 범위 저게 심부러 루트 미신 잘한다 언제 왔냐? 나 CS 먹는 거 바빴는데? 형아가 함께하시기 형아가 함께하시기 오우! X2 왜 이래서 잘못 된다 야수.. 죽는거 아니야 저거? ㅅㅂ 자강두천 오 과연 승자는? 아 야 새끼야 무슨 새끼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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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죽여버렸네 아 진짜 투타 열심히 기렸다 진짜 아니 저건 좀 선 넘네 잡았네 잡았으면 또 모르지 집중하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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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이 빼래 응응응 리신말만 들어 진짜 딴거 듣지마 오로지 리신만 집중하자 서프라이즈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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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수 없었네 할만했네 아니 셀주안이 뭔데 이렇게 단단해 셀주안이 안 들어갔는데 데미지가 괜찮아 우리 리신이 다 해줄거야 사먹재기 뽑아 그냥 개같은거 쟤네 이즈하고 마이 없어서 못 먹어 나이스 나이스 잘하고 있어 요것도 밀어 요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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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밀어 밀어 그렇지 나이스 야수 사먹재기야 사먹재기 나이스 억제기 밀었고 나이스 셀주안이 잡고 간다 내가 달려갈게 좀만 더 버텨 아니야 이만 맞지마 마라 없네 영화에 한잔으로 죽지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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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전보다 나이스 아니 시발 적당히 해라 야 애들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데 어떡하냐 나이스 나이스 야 이 새끼야 재밌었냐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꺼져 꺼져 뻑수다 이 새끼야 아후 재밌었냐 이 새끼야 나만 잡으면 이길 줄 알고 그냥 아이고 미드 차이 전부 차이 모두 차이 Ooooh 이 Wade